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전공의들을 생출하려는 인터넷상의 움직임에 대해 좌시하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병원에 남은 전공의를 보호하기 위해 전공의보호신고센터를 운영합니다. 통일부가 자유민주주의 철학을 반영한 새로운 통일 구상을 마련합니다. 탈북민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글로벌 통일인식 실태조사를 실시해 통일 공감대도 확산해 나갈 계획입니다. 3.1절 기념사의 의미를 담고 헌법 가치이자 인류보편 가치인 자유주의 철학을 반영한 새로운 통일 구상을 마련해 나가겠다는 한미연합 자유의 방패 연습과 연계된 공군의 엘리펀트 워크 훈련이 오늘 실시됐습니다. 한국 공군이 보유한 전기종의 전투기가 총출동해 압도적 공군력을 과시했습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수도권뿐 아니라 전국 곳곳에서 열리며 지역의 수건 사업들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오늘 첫 소식입니다. 현장을 지키는 전공의들을 색출하고 조롱하는 일부 움직임에 대해 한덕수 국무총리가 절대 좌시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병원에 남은 전공의 명단 등을 공유한 게시글에 대해 경찰 수사를 의뢰하는 한편 복지부 안의 전공의보호센터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김경호 기자입니다. 최근 의사 커뮤니티에 올라온 참의사 목록이란 제목의 게시글 병원에 남은 전공의들을 참의사라 조롱하며 이들의 실명 일부와 소속 병원 등을 공개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해당 게시글에 대해 용기 있게 의료 현장으로 돌아간 동료를 공격하는 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며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장을 지키는 전공의들을 색출하려는 움직임을 절대 좌시하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지성인이라면 누구더구나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의료인이라면 해서는 안 되는 언행입니다. 동료와 선후배에 대한 인격적 폭력이며 국민들께 실망과 분노를 주는 행위입니다. 정부는 복귀 전공의의 실명을 거론한 게시글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병원에 남은 전공의를 보호하기 위해 복지부 내 전공의 보호 신고센터도 운영합니다. 복귀한 전공의들을 병원 내에서 보호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전공의가 원하는 경우 수련병원 변경도 지원합니다. 두려움을 이기고 강하고 담대하게 환자의 곁으로 돌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최선을 다해 여러분을 보호해 드리겠습니다. 한편 정부는 일각에서 제기하는 의료대란 표현은 과장된 표현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중증과 응급환자 수가 평상시와 비교해 큰 변동 없이 유지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KTV 김경우입니다. 정부가 업무 개시 명령을 위반한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런 한편으로는 전공의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방안도 마련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와 함께 상황을 좀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이혜진 기자, 우선 지금까지 의료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의 숫자, 얼마나 되나요? 수련병원 100곳 현황을 파악한 결과인데요. 지난 7일 기준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인은 1만 2천 명 가까이 됩니다. 93%에 달하는 규모인데요. 정부는 업무 개시 명령 위반이 확인되는 대로 면허정지 사전통지서를 발송하는 등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일부 개원의가 후배 의사 돕기의 일환으로 미복귀 전공의들을 채용하면 징계 사유에 해당된다는 사실도 재차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지금 집단 행동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서 대응을 하고 있고, 그와 병행해서 전공의들의 처우를 개선해주는 그런 작업도 함께하고 있죠. 중대본에서 어떤 구체적인 방안들이 나왔습니까? 네, 전공의 수련 제도 개선 방안인데요. 이달 중 소아청소년과 전공의들에게 매달 100만 원씩 수련 비용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의사 집단 행동 중대본 브리핑 내용 직접 들어보시죠. 중대본에서는 3월 중 소아청소년과 전공의들에게 매월 100만 원씩 수련 비용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소아청소년과 외에도 분만, 응급 등 다른 필수료 과목 전공의들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대상 범위를 조속히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사실 이 집단 행동과는 별개로요. 의료 현장에서 전공의들의 열악한 처우 문제가 거론이 된 건 사실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연속 36시간 근무 관행이 전공의들을 한계까지 몰아가는 상황인데요. 주단 근무 시간은 78시간 가까이 됩니다. 실제 인턴, 레지던트 등 전공의들은 교육 목적이면 법적 예외가 적용돼서 주 88시간 근로, 또 40시간 연속 근무도 허용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에 시범 사업을 통해 전공의 연속 근무 36시간을 단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처럼 근무 시간을 24시간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시범 사업을 최대한 빠르게 시행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환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비상진료체계 강화에도 속도를 내고 있는 것 같은데요. 무엇보다 현장을 지키고 있는 의료진들을 지원하는 방안이 나왔죠. 네, 그렇습니다. 정부는 지난 6일 국무회의에서 현장에 남아있는 의료진에게 격려수당을 지급하기로 의결했는데요. 전공의 집단 행동이 시작된 지난달 20일로 소급해 신속히 지급할 계획입니다. 이런 거는 현장 의료진이 지치지 않게 하기 위한 방안인데요. 의료진 당직 수당은 평일 하루 최대 45만 원까지 늘립니다. 또 추가 인력 채용 비용도 지원하고요. 중증 환자 입원 진료 사후 보상을 추진하고요. 그리고 응급실 전문의 보상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의료개혁특별위번회가 출범한다는 소식인데, 앞으로 의료개혁 정책을 여기서 이끌어가게 되는 건가요? 네, 의대 증원을 포함해서 의료개혁 과제를 본격적으로 논의하기 위한 대통령 직속 특위인데요. 의료개혁특위준비특별전담팀, TF 첫 회의가 이어졌습니다. TF에서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 비급여제도 개선 등 특위 논의가 필요한 과제를 미리 점검하고요. 특위가 빠른 시일 안에 출범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네, 지금까지 의사집단행동과 관련한 정부의 대응, 그리고 중대본이 마련한 전공의 처우 개선 방안까지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이혜진 기자,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부터 의사 대신에 진료지원 간호사가 응급환자에 대해 심폐소생술이나 약물 투여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정부는 아울러 이들 간호사의 법적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화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최영웅 기자입니다. 진료지원 간호사, PA 간호사의 업무 범위가 확대됐습니다. 응급환자에 대한 심폐소생술과 약물 투여 등이 가능해진 겁니다. 지금까지 이 같은 의료 행위는 법적으로 의사만 할 수 있었는데, 전문의 파업 등으로 인한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정부가 PA 간호사에 한시적으로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간호사를 숙련도와 자격에 따라 전문 간호사와 전담 간호사, 일반 간호사로 구분하고, 검사, 치료 등 10개 분야 98개 진료지원 행위에 대한 명확한 지침을 마련한 겁니다. 진료 지원 간호사 PA는 시범 사업을 통해 이분들이 전공의 업무 공백을 메우고 법적으로 확실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이 같은 조치와 함께 PA 간호사 역할에 대해 제도화를 추진합니다. 이번 시범 사업 이후에도 업무범위나 규정 등 진료 간호사에 대한 법적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계획입니다. 아울러 정부는 새로운 간호법 추진에 대한 간호협회의 의견도 경청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앞서 지난해 국회에서 추진됐던 간호법은 윤석열 대통령의 제2요구권 행사 이후 무산된 바 있습니다. KTV 최영은입니다. 정부가 자유민주주의 철학을 반영한 새로운 통일 구상을 마련합니다. 또 탈북민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글로벌 통일인식 실태조사를 통해 통일 공감대도 확산해 나갈 계획입니다. 올 한해 통일부 업무 추진 계획을 김민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3.1운동은 모두가 자유와 풍요를 누리는 통일로 비로소 완결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모든 국민의 주인인 자유로운 통일 한반도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3.1절 기념사에서 자유통일 비전을 제시한 윤석열 대통령. 최근 북한이 적대적 이국가를 표명하면서 민족 통일 지우기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통일부는 역사적 헌법적 책무를 담은 새로운 통일 구상을 마련합니다. 3.1절 기념사의 의미를 담고 헌법 가치이자 인류 보편 가치인 자유주의 철학을 반영한 새로운 통일 구상을 마련해 나가겠다는 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앞서 대통령실은 올해 30주년을 맞은 민족 공동체 통일방안에 자유주의적 철학을 담아 수정하겠다고 밝혔는데 통일부는 신통일미래 구상을 준비해온 통일미래 기획위의 의견을 실험해 추진할 방침입니다. 북한 인권 제대로 알리기에도 박차를 가합니다. 2026년 개관을 목표로 국립북한인권센터 설립을 추진하고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북한 인권 보고서를 공개 발간합니다. 대내외적인 통일 공감대 확산에도 나섭니다. 북한 이탈주민 지원 체계를 개편하고 맞춤형 취업 지원과 전문인력 양성을 지원합니다. 윤 대통령은 헌법상 우리 국민인 북한 주민 개개인의 삶의 질과 인권 개선을 위해 통일부가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주문하면서 국내외의 탈북민 보호와 지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통일 정책에 국제사회의 지지가 필요하다는 점에 차관해 해외 유명 여론조사 기관과 함께 10여 개국 주민을 대상으로 글로벌 통일 인식 실태 조사도 매년 시행할 방침입니다. KTV 김민아입니다. 한미연합 자유의 방패 연습과 연계한 공군의 엘리펀트 워크 훈련이 실시됐습니다. 전투기 수십 대 지상 활주 모습이 코끼리가 걷는 걸 닮았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인데요. 우리 공군이 보유한 전 기종의 전투기가 총출동한 훈련 현장을 김유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오는 6월 퇴역을 앞둔 F-4E 팬텀이 활주로로 진입합니다. 이어 F-15K, KF-16을 비롯한 전투기들이 차례로 위용을 뽐냅니다. 한미연합훈련 자유의 방패 연습과 연계된 엘리펀트 워크 훈련이 오늘 수원기지에서 실시됐습니다. 수십 대의 전투기들이 무장을 한 상태로 활주로에서 밀집 대형을 이뤄 이륙 직전 단계까지 지상 활주하는 훈련입니다. 마치 코끼리가 걷는 모습을 닮아 엘리펀트 워크로 불립니다. 맨 앞에서 이번 훈련을 이끈 F-4E 팬텀은 60, 70년대 큰 역할을 했던 전투 전폭기입니다. 공대지 미사일인 AGM-142H 파바이, MK-82 500파운드 폭탄 등을 장착하고 선두에 섰습니다. 그 뒤로 3,800여 킬로미터의 항속거리를 자랑하는 F-15K 5대, 전천우 다목적 전투기로 대한민국 공군의 주력인 KF-16과 F-16, K-방산의 대표주자인 FA-55대 등이 대여를 이뤘습니다. 마지막으로 F-35A 전투기 2대가 저공 비행으로 상공을 통과하며 훈련의 정점을 찍고 대형에 합류했습니다. 그동안 훈련은 단일 비행단의 전력으로 실시됐는데, 올해에는 처음으로 대한민국 공군이 보유 중인 모든 기종의 전투기가 참가했습니다. F-4E 팬텀은 오는 6월 퇴역합니다. 33대의 전투기가 훈련을 함께하며 팬텀의 마지막에 의미를 더했습니다. 길이 기억될 팬텀 전투기의 마지막 현역 시절을 함께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한소티, 한소티의 역사적인 의미를 담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곧 다른 기종으로 전환하겠지만, 팬텀 조종사였다는 자부심으로 대한민국 연공을 끝까지 수호하겠습니다. 훈련 현장을 찾은 이영수 공군참모총장은 55년간 대한민국을 수호해온 팬텀과 팬텀맨들에게 뜨거운 박수를 보낸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적의 어떠한 도발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로 국민에게 믿음을 주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한편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연이틀 군부대 훈련을 지도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무자비하고 빠른 타격으로 주도권을 질 수 있게 변함없는 전투동원 준비를 갖출 것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위원장의 군훈련 시찰은 지난 4일 시작된 한미연합훈련 자유의 방패에 대한 맞대응 성격으로 풀이됩니다. KTV 김유리입니다. 연초부터 시작된 민생토론회가 쉼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전국 곳곳에서 지역 주민들과 소통하는 자리가 마련되고 있는데요. 특히 토론회를 계기로 지역의 숙원 사업들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문기혁 기자입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는 최근 들어 전국 곳곳에서 민생투어처럼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역에서 열리는 만큼 지역 발전을 막는 개발 제한구역 등 다양한 지역 현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토론회 현장에서 강조되는 건 무엇보다 속도입니다. 제가 살고 있는 중구는 구시가지를 제외하고는 온통 그린벨트뿐입니다. 저희와 같은 서민들도 잘 먹고 살 수 있도록 그린벨트에 대한 규제를 화끈하게 좀 풀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좀 화끈하게 풀어달라고 하셨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이 그린벨트라는 것도 다 우리 국민들이 잘 살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니까 잘 사는데 불편하면 또 풀 건 풀어야죠. 군사보호구역이라는 그런 설정이 있어서 저희가 농사 짓거나 조그만 창고를 지으려고 해도 귀제를 받고 있어요. 광범위한 보호구역을 면밀하게 점검해서 안전에 지장이 없는 곳은 해제를 해서 금년에만도 1억평 이상의 보호구역을 해제하고 서산에서는 4,270만평이 해제 대상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토론회를 계기로 지역 수건 사업들도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역 주민들 앞에서 가덕도 신공항과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 개항 등 지역 대규모 사업에 신속한 추진을 약속했습니다. 지방에 사는 국민의 가장 큰 불편 중 하나인 교통문제도 신속한 해결을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충청권 광역급행철도, CTX와 관련해 민간 투자 신청이 이미 들어와 있기 때문에 정부가 빨리 검토해 사업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대전 인근의 수목원, 세종수목원이라든지 청주공항을 갈 때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다 보면 건너건너 좀 환승해야 될 경우가 많은데 금년 4월 민자사업 적격성 조사에 착수하고 완료되는 대로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하고 임기내 사업을 조기 착수하겠습니다. 초반에 열린 민생토론회 과제들도 속도감 있게 이행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민생토론회에서 나이를 속인 청소년들에게 술이나 담배를 판매했다, 벌금 영업정지 등 모든 피해를 감당해야 했다는 하수연이 이어지자 아예 작정하고 고의로 속이고 이를 악용하는 경우에는 당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우리 딸이 담배를 하나 팔았는데 우리 딸은 벌금 60만 원 내고 저는 한 달 동안 팔지를 못하게 정지를 당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현장에서 즉각 조치할 것을 지시했고 법령 개정은 나중에 하더라도 당장 이거는 지방자치단체에 전부 공문을 보내서 도대체 이런 불이익 처분은 내리지 말아야지 아니 이런 법을 왜 집행합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건 바로 좀 조치하시고요. 정부는 지시 3시간 만에 지자체의 공문 발송을 완료했습니다. 같은 자리에서 약속한 소상공인 자영업자 이자 환급도 최근 1조 4천억 원가량 집행됐습니다. 대통령실은 정부는 앞으로도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KTV 문기혁입니다. 1월 경상수지가 흑자를 기록하며 9개월 연속으로 흑자 행진에 이어갔습니다. 반도체와 자동차 등의 수출 회복세가 플러스 성장을 견인했고 지역별로는 미국과 동남아, 중국을 중심으로 뚜렷한 회복세가 나타났습니다. 신국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국제수지 잠정 통계 결과 지난 1월 경상수지는 30억 5천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74억 달러 흑자를 기록한 전달보다 흑자 폭은 줄었지만 9개월 연속 흑자 기조를 이어갔습니다. 수출이 552억 2천만 달러로 1년 전보다 14.7% 늘며 경상수지 흑자를 주도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10월 1년 2개월 만에 전년 동월 대비 반등한 뒤 넉 달째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품목 중에서는 반도체가 52.8% 늘었고 승용차 24.8%, 기계류 정밀기기 16.9% 증가하며 수출 증가를 이끌었습니다. 지역별로는 미국과 동남아, 중국 등을 중심으로 수출 회복세가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전년 동월 대비로는 수출 개선 흐름이 이어지면서 상품 수지를 중심으로 큰 폭 증가한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수입은 에너지 가격 하락의 영향으로 원자재 수입이 11.3% 감소하며 509억 8천만 달러를 기록 8.1% 줄었습니다. 서비스 수지도 26억 6천만 달러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출국자 증가와 함께 여행 수지 적자가 14억 7천만 달러 줄었고 지식재산권 사용료도 5억 2천만 달러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한국은행은 2월 중국 춘절 연휴 등의 영향으로 입국자 수가 증가할 것이라며 여행 수지가 개선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증권투자에서는 내국인의 해외 투자가 주식을 중심으로 65억 1천만 달러, 외국인의 국내 투자는 채권을 중심으로 65억 2천만 달러로 각각 확대됐습니다. KTV 신국진입니다. 최근에 주택시장 침체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등의 불안감에 더해서 특히 지방의 중소건설사들은 미분양으로 인한 어려움까지 호소하고 있는데요. 정부는 빠른 재정 집행과 규제 혁신으로 건설업계를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보도에 이리나 기자입니다. 정부가 지난 1월 주택공급 확대와 건설경기 보완 방안을 내놨지만 부동산 시장의 침체와 부동산 PF 등의 불안감으로 건설사들의 어려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 중소건설사들은 침체의 직격탄을 맞았다며 미분양 등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가 이에 대한 후속 조치로 건설업계 관계자들을 만났습니다. 간담회에 참석한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건설업계의 경우 항상 경기 부침에 직면하고 있지만 요즘은 상황이 더 어려운 것 같다며 다양한 업계 지원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건설 현장과 주택 시장에 존재해 있는 규제를 그동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올해 초 재건축 규제 완화와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담은 이른바 110 대책의 이행 현황도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공적자금 PF 대출 보증 25조 원을 공급하고 보증 없이 고금리로 PF 대출을 받은 사업장이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을 통해 저금리 PF 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 공공참여 사업장의 경우 민간합동 PF조정위원회를 통해 사업 기한 연장과 위약금 감면 등을 조정하고 민간사업장은 시공사와 시행사 간 공사비 분쟁을 해소하도록 건설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기능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물가 변동에 따른 공사비 상승으로 인한 공공공사 유찰과 민간공사 공사비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공사비 현실화 방안도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 통학로는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할 텐데요. 정부가 그동안 교내 시설 정비에만 썼던 특별교부금의 사용처를 확대해서 학교 밖 통학로 개선에도 쓸 수 있도록 하고 89억 원을 지원합니다. 박지선 기자입니다. 2019년 충남의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9살 김민식 군이 교통사고로 숨진 이후 제정된 민식이법. 운전자 과실로 어린이가 다치거나 숨진 경우 가중처벌받는 게 핵심입니다. 하지만 이후에도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는 매년 500건 안팎으로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2차 사회관계 장관회의에선 수클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방안이 논의됐습니다. 먼저 그동안 교내 시설 안전을 위해서 쓰였던 특별교부금이 앞으로는 학교 밖 통학로 개선에까지 쓸 수 있도록 바뀝니다. 올해부터 학교 밖 통학로 안전시설 설치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여 학생들이 안심하고 등화교할 수 있는 교통환경 개선을 강화하겠습니다. 학교 반경 300m 이내 통학로에 대해선 과속방지턱과 무단횡단 방지 안전펜스 등 안전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는 겁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달 중에 12개 시도 500개 학교에 총 89억 원 규모의 특별교부금을 지원합니다. 지자체 예산 89억 원까지 합쳐 통학로 개선 사업에 총 178억 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교육 발전 기본계획도 발표됐습니다. 현재 시각장애인 90% 이상이 후천적으로 장애를 얻은 경우로 점자교육이 필수적이지만 전문 교육기관이나 표준화된 교육과정은 미비한 상황. 정부는 올해 점자교육원 6곳을 새로 지정하고 2028년까지 전국 17곳에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또 장애 아동이나 후천적으로 실명한 성인 등 대상에 따라 교육과정과 교재를 개발합니다. 점자교육을 전문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교원을 양성하기 위해 점자교원 자격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합니다. 이와 함께 공공기관의 점자문서 요청 창구를 따로 마련해 주요 정책 등에 대한 정보 접근권을 확대합니다. KTV 박지선입니다. 정부가 지역의 인구 감소에 대응해서 소규모 관광단지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수도권과 광역시는 제외되면서 여기에 속한 지자체들은 제도를 활용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는데요. 유인촌 문체부 장관이 현장을 찾아서 법 개정에 추진을 약속했습니다. 보도에 조태영 기자입니다. 인천광역시 강화구는 인구 감소 지역입니다. 지난 1월 기준 전체 인구 중 만 65세 이상의 고령 인구 비율이 약 37%를 기록했고, 2035년에는 52%, 2명 중 1명이 고령 인구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강화구는 군사시설보호법과 수도권 정비계획법이 적용되면서 기업 유치가 사실상 어려운 다중 규제 지역입니다. 지역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문화관광을 통한 많은 젊은 인구 유익과 지역경제 활성화가 절박한 상황입니다. 강화구는 이 같은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올해 정부가 발표한 소규모 관광단지 제도를 돌파구로 찾았지만 문제가 생겼습니다. 소규모 관광단지 계획에 수도권과 광역시가 제외됐기 때문입니다. 인천광역시에 속한 강화구는 당장 정책 활용이 어렵습니다.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자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현장을 찾았습니다. 유 장관은 수도권 등 지역도 가능하도록 정책 도입 취지에 맞게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면 수도권에 걸려있는 다른 시, 군이 다 해당되는 거거든요. 소규모 관광단지를 조성할 경우 생활인구 증가가 기대됩니다. 기존의 관광단지는 총면적이 50만 제곱미터 이상이어야 지정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뀌는 소규모 관광단지는 5만 제곱미터 이상, 30만 제곱미터 미만이면 관광단지만큼 크지 않더라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소규모 관광단지 제도는 기존의 관광단지 요건을 갖추지 못하더라도 인구 감소 지역의 경우 관광기반 시설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말합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지역관광 활성화를 꾀하고 생활인구를 늘리겠다는 계획입니다. 문체부는 이 같은 방안이 인구 감소 지역의 새로운 활력이 될 수 있도록 관광지능법을 개정해 소규모 관광단지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TV 조태영입니다. 날씨가 안 좋아서 배가 뜨지 않으면 아파도 진료를 못 받는 사람들, 바로 섬지역 주민들인데요. 정부가 비대면으로 진료를 볼 수 있는 비대면 섬닥터 사업의 시범 운영에 들어간 이유입니다. 섬닥터 서비스가 시작되는 신안군 섬마을을 최다희 기자가 찾아가 봤습니다. 주민 30여 명이 모여 사는 작은 섬 전라남도 신안 대기점도. 대기점도로 시집와 43년째 살고 있는 송금섭 씨는 최근 허리디스크 수술을 받았습니다. 약물 등으로 관리하고 있지만 병원이 멀어 걱정이 많습니다. 타는 시간이 1시간이고 차로 가는데 40분, 타에서 1시간 40분 정도 걸려서 병원을 가고 있어요. 사람들이 사는 사람이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응급 상황 시가 제일 걱정이 되죠. 더군다나 여기는 노년 연세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밭농사를 짓고 있는 김홍도 씨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20여 년 전 심장 수술을 받고 두 달에 한 번씩 목포에 위치한 병원을 다니고 있지만 먼 거리는 부담입니다. 이곳 대기점도는 육지로부터 25km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병원은 신안군 지도읍에 있기 때문에 배를 타고 45분가량 나가야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곳 주민들은 아파도 병원을 가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해양수산부는 섬 지역과 어촌 지역 어업인들의 직업성 질환을 예방하고 지속적인 기본 검진을 실시하기 위해 비대면 섬닥터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올해 5월까지 전라남도 섬 20곳에서 주민 5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직접 문진한 다음에 진료받으시고 또 처방받으셔서 실제 약까지 받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드릴 수 있는 시스템을 전문기업하고 같이 만들었습니다. 비대면 진료에 나서는 의사는 이번 사업이 섬 마을 사람들의 의료 접근성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말합니다. 마성질환에 대해서 비대면 진료 같은 경우에는 고조적 수단으로는 굉장히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이날 해수부는 섬 마을 주민들에게 이발과 미용, 목욕 등 기본 생활 서비스까지 지원하는 어촌복지 버스 서비스, 이른바 어복버스 서비스를 함께 진행했습니다. 올해 처음 시작되는 비대면 섬닥터와 어복버스 사업,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섬 마을 주민들이 불편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발빠른 정책 대응과 서비스 향상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KTV 최다희입니다. 해군은 오늘 신원식 국방부 장관 주관으로 해군사관학교 연병장에서 제78기 해군사관생도 졸업 및 임관식을 개최했습니다. 오늘 졸업식에서는 해병대 19명을 비롯해서 141명이 소위로 임관했고, 외국군 수탁생 3명도 함께 졸업했습니다. 가장 우수한 성적을 거둔 이영준 해군소위는 대통령상을 수상했고, 국무총리상은 허희순 해군소위가, 국방부 장관상은 최종훈 해군소위가 각각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클릭 K플러스입니다. 저녁 8시까지 돌봄 교육이 제공되는 늘봄 학교가 지난 4일부터 시행됐죠. 아이들에게 어떤 시간이 제공될지 궁금하실 텐데요. 정부는 초등학교 1학년에게 매일 2시간 무료로 맞춤형 문화예술 체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정규 교육과정 외에 양질의 교육 프로그램을 자유롭게 선택할 기회를 준다는 측면에서 중요하다고 각종 교육 자원과 연계하여 기존과는 차별화된 양질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아이들에게 제공하겠습니다. 아이들에게 어떤 프로그램이 어떻게 제공되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야기 할머니라고 들어보셨나요? 소정의 교육을 마친 할머니가 어린이들에게 삶의 지혜가 담긴 옛 이야기를 들려주는 사업인데요. 올해 전국초등학교 150곳에 이야기 할머니 150명을 파견합니다. 유치원하고 어린이집만 가다가 초등학교 가니까 좀 생소하잖아요. 그래서 걱정을 했어요. 호응도가 좋아서 정말 정말 보람을 느꼈어요. 아이들의 인성에 정말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이야기 할머니를 비롯한 다양한 문화예술 체육 프로그램이 제공되는데요. 상반기에는 각 분야 저명한 예술인이 늘봄 학교를 방문해 특별한 예술 수업을 하는 늘봄 학교 마스터 클래스가 운영됩니다. 이뿐 아니라 전문성을 가진 체육단체와 연계한 프로그램도 종목별로 진행되는데요. 핸드볼, 댄스 스포츠, 하키, 피구 등 12개의 종목 단체가 약 150개 학급 아이들에게 맞게 개발한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핸드볼 시합 규칙과 규격 등을 변형한 핸볼, 댄스 스포츠와 케이팝을 결합한 뉴풀 댄스 등이 대표적입니다. 또 체육 프로그램 운영 기간 중 역도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출신인 장미란 문체부 2차관이 일일 강사로 나서고요. 프로 종목단체와 연계해 초등학교 200여 곳에 현역 은퇴선수를 파견하는 축구, 티볼 수업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정부가 마련한 늘봄 학교 문화예술 체육 프로그램 누가 이용할 수 있는 걸까요? 맞벌이 등 신청 우선순위를 따지거나 추첨하는 과정 없이 올해 초등학교 1학년이라면 누구나 늘봄 학교를 이용할 수 있는데요. 내년에는 초등학교 2학년까지 대상자를 확대하고 2026년에는 모든 학년이 늘봄 학교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3월 새 학기와 함께 늘봄 학교도 시작됐는데요. 늘봄 학교 맞춤형 문화예술 교육으로 우리 아이들이 자신의 잠재력을 발휘하고 또 상상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게 기대합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신지수입니다. 이번 주말 맑겠지만 대부분 아침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지면서 꽃샘추위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서울은 영하 3도, 올해는 영하 2도 보이겠고요. 주말 동안 서울은 한낮에 7도에서 9도선까지 올라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전국적으로 강한 바람이 불고 있는데요. 내일은 호남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특히 더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순간적으로 초속 15에서 20미터 안팎의 강풍이 예상돼 시설물 관리 잘해주셔야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아침 기온 서울과 대전 영하 3도로 시작해 낮 기온은 서울 7도, 대전 8도 보이겠습니다. 동해안 지방은 속초와 강릉의 아침 기온 영하 3도 보이겠고 낮에는 속초 3도, 강릉 4도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은 전주 영하 3도, 대구 영하 2도로 시작하면서 전주와 대구의 낮 기온 8도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최고 3에서 4미터 안팎으로 높게 일겠습니다. 기압골의 영향으로 다음 주 월요일 전남과 제주도에 비가 내리겠고요. 화요일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KTV 대한뉴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